양창구의 고교 기획대동국장목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통장님? 아 저기요. 고맙습니다. 상당히 복수고 있는지 두 개, 양창구의 일자리 경제과 선수과장님? 네, 저기 계십니다. 이제 국장과장님들로 이렇게 팀원을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해에 백종북채사회입니다. 상당히 꿀중독 목표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시유의 지대에 정불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치금권 연구소의 이상인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증권의 김대인 상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이신가요 김대인 상무님으로? 자 마지막으로 태연씨가 지금 이 분이세요? 이따가 인사판에서 함께 어느 행사에 있는지 네 굉장히 준비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승부의 공원장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함께 조건을 부탁드립니다. 소녀시대의 소녀는 소녀입니다. 한 박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